우리가 비록 돈을 받고 파는 음료지만 내 평생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 행복해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요런 직업의 바리스타인 것 같고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은퇴가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 경륜이 더 쌓일수록 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동네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랜 경륜이 쌓일수록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의 평균 연령이 42세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들만 바리스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이탈리아는 삼고 있는 게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커피 문화가 곧 그렇게 형성이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바리스타가 되는 법 지금 우리나라 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죠. 국가 공인화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지만 향후 5년 이내에 공인화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이른 시간에 또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더라도 민간 자격증을 먼저 회두해 놓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피를 기초는 뗐구나라는 그런 자격증 또는 확인증 형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급 자격증 정도는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리스타 시험 이론과 실기를 합격해서 막상 이제 카페에 가보면 새로 모든 걸 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그 카페에 맞는 메뉴 또 동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지적해 놓고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페 메뉴를 같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치도하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혹은 카푸치노만 만들게 되지만 카페에서는 운영하는 메뉴가 보통 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시험에 합격하셔서 자격증을 지적하셨다 하면 카페 메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가서 카페 메뉴를 함께 마스터해 놓으신 게 앞으로 취업 또는 파트타임 이런 걸 구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